우리 앞쪽에 계신 우리 아버님 파란색깔 튜링을 입고 계신 우리 아버님은 나중에 끝나고 본부석 오시면 제가 선물 하나 나눠드릴게요. 그래요. 알아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버님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까? 자 다음 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흰쌍 박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동영상 여행을 떠나갑니다. 박수 부른 언덕에 마치 외락을 내고 왕둑 밑에야 축제를 여는 화가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언덕이 틈에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불만을 살아 비빈 숨 속에 멈춰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내 곡 속에 흐르는 눈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두근두근 고기 고기 기쁜 산책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방해 이른 하늘을 보고 고기 내 아린 소리가 들려오는 내 목속에 흐르는 눈물 찾아 그 목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내 아린 소리가 들려오는 내 목속에 흐르는 눈물 찾아 그 목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내 아린 소리가 들려오는 내 목속에 흐르는 눈물 찾아 기초산 중에 시원한 바람 마리와 이기네 가늘이 보여 몰이 부르신 베이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제 목소리 흐르는 물사가 그 목소로 저의 위가 나요 베이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제 목소리 흐르는 물사가 그 목소로 저의 위가 나요 베이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제 목소리 흐르는 물사가 그 목소로 저의 위가 나요 저의 위가 나요 저의 위가 나요 자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 부탁드릴게요 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직장인 밴드 대기타의 기미 뭐라고요? 잘 안들리는데요? 잘 안들리는데요 그래요 앵콜 준비가 우리 밴드 준비 혹시 가능한가요? 지금